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자, 너무 잘한 문화 보여드리지요. 약간 문화 문화 잘하지? 그래, 좀 잘 안겨요. 아씨, 나오셨구나. 뭐야, 블루팀이 개잘해. 간다이! 블루팀이 형들, 내가 왔다이! 고마워. 블루팀이 형들. 오, 사난다이. for me. 블루팀, pourrait 할 수 있나요. 자서는십시오, 이것은 없cznie. 최ен Phil가 봅니다 오- beią- 택하니 누구? 와 근데 무은하 빡세다잉 와 무은하 형들 잘해 와아아아 강태머리네 야 기다려 나 방금 다른 아이디로 들어간다 나 방금 배경이 정리하자 맞죠? 아니죠? 나 잘했죠 형님?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 방가서 방장 먹었대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왔다 왔다 왔다! 덤비! 왜 강태하지? 왜 강태! 친구야! 왜 자꾸 강태해 이따 연기 연기 막아야 된다 연기야 안나와 지켜봅이 멈축하자 왜 지켜봅이 지금 이게 고생인데 안쪽으로 벼리기야 나왔어 나왔어 벼리기 벼리기 응 나왔어 벼리기야 나왔어 벼리기야 나왔어 벼리기야 벼Back 벼리기야 벼리기야 벼리기를 벼리기야 벼리기 벼리 벼리기가 펑크 났어요 바heart 벼리기야 벼리기야 바퀴가 펑크 났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바퀴가 펑크 났어요. 죄송해요. 닥치샘 갱. 턱! 야 베리기 막아야돼. 베리기 막아야된데. 키스 미지말라고. 아니 물어. 미지말라고. 물으세요. 욕하지 마세요. 아니 제 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그런건데. 왜 욕하세요. 네. 카센타 좀 갔다오죠. 카센타 갔다왔습니다. 네. 카센타 갔다왔습니다. 형님들. 응 드리프트 안나와? 이겼나? 이겼나? 오케이. 닌자 리타냐? 와. 자 베리기 다시 들어오겠지. 데스도 가태라고? 데스 왜? 왔다왔다왔다. 나만. 이게 다 왔다왔다. Kait밥 부어져. 레디 부러져. 레디 부러져. 레디 부러져. 야 레디 부러져. 야 레디 부러져 하니까. 잠깐! 뒤졌다 잡혔다 우리 알겠어 아이고 우리 시청자님 나잇! 나잇! 별익이야 사실 나 아까 프로페셔널 팀이야 너가 아까 나 강퇴했잖아 어 너 아까 왜 나 강퇴했냐 와 너무 잘한다고 강퇴하냐 와 너무하네 어 투팩 김태칸 길드 맞죠? 미안한데 그 사람이 나다 아 유튜브를 잡고 있었다 아 아 정답 방송 들어와 보거라 아 아 아 그리기 방송 진짜야 와 와 형 그리기야 너가 아까 형을 강퇴한거야 어 방판하고 나갈게요 뭐 흑하니요 사랑해요 흑하니요 사랑해요 흑하니요 사랑해요 있으니 사랑해 나 3,2,1 찍! 아 우리 팀이구나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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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아이고 러브유 형님 좋습니다 형님 제가 다 막았어요 안녕하세요 제 방송중에 시청자님이랑 테카님이랑 닮아서 들어왔다고요 잠시만요 예? 뭐야 누가 김태칸이랑 닮았는데요 뭐야 아니 잠깐만 닮았어? 아니 잠시만 얘들아 저가 닮았대요 저가 저가 닮았대요 저기 카메라 좀 가까이 해보세요 아니 나랑 닮았대요 나랑 아니 청년 안 닮았는데요 얼굴 가까이.. 뭐가 닮어!! 저기요 가까이 얼굴 좀 해보세요 가까이 죄송하오!! 내가 한게 아니오!! 저 너무 무섭다 이거.. 좀 닮은거 같은데.. 좀 닮은거 같은데.. 얘들아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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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좀 닮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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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에 있으신 분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방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. 님들 죄송합니다. 쟤.. 전..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.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. 구독! 구독! 좋아요!